ICT 융합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한싹에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전략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싹은 국내 최초 인피니밴드 기술스커 보유를 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3세대 망간 자료전송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장을 통해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시대에 앞장서, 기존 솔루션의 클라우드 전환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규 솔루션 및 융합 작품을 포함해 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AI 기반 재난 예측 솔루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하며, 19일에서 20일에는 일반 청약을 거쳐 4달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전망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진권입니다.